이 100년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의력과 성실을 바탕으로 경제발전도 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권 늘어서서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요 그다음에 수치도 급감하고 있죠 내수도 엄청난 침체에 빠져있죠 스테이플레이션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이라고는 맨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만 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본에 모든 걸 갖다 바쳐요 너무나 굴욕적으로 굴종적으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예를 들면 경제의 실익이 있다거나 민주주의의 실익이 있다거나 민족 피해자들의 실익이 아무런 실익이 없이 미국에 가서 모든 걸 갖다 바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블랙핑크 레이디카가 파문이 있었어요 미국이 7번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블랙핑크 레이디카가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김성환을 날려버려요 그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게 지금 여의도의 설이 파다해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청와들이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용화들 옮겨가지고 미국에게 불법 도감증까지 당했는데 여러분 불법 도감증 당해도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미국이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건 옛날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짓게 그랬잖아요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냐 엄청난 항의와 규탄해서 다시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 재발 방지를 받고 그다음에 용화대를 전수조사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다른 대통령실의 비서실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나 이런 것도 그럼요 도감증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애교비서관 해피는 두 사람 다 잘렸잖아요 김건희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왔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래서 미국이 왜 니들 우리 말 안 듣냐 잘라라 해서 미국 압력설이 나옵니다 아 그런 압력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도 두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불법 도감증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 아무 생각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참모가 두 사람이잖아요 정통 어쨌든 관료라든지 연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라라 그러는데 안에서 김건희까지 저희 인간들 블랙핑크 공연 하나 성산 못 시키고 날려버려 내가 가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항의해서 안팎에서 항의해서 날아갈 수 날라갔다는 설이 설득력 없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미국에서 어? 우크라이나 무기조네라겠는데 소극적이네 저것들이 윤석열이 저번에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미국 국회의원들을 새끼라고 비하한 것도 우리가 봐줬는데 감히 은혜를 모르고 우리 말을 안 들어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저 두 사람 경질해라 아 그랬을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40년 친구니까 경질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경질할 수는 없죠 아무리 칩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애교한 사령탑들이니까 근데 마침 블랙핑크 레디가가 공연까지 펑크가 났단 말이죠 질 바이든이 아니라 장학기는 지금 바이든의 손녀가 요청한 것으로 김건희한테 근데 바이든의 손녀가 이야기한다고 추진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진하는 주체는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이든의 손녀는 핑계고 블랙핑크 레디가가 오면 거기 현장에서 같이 서면 누가 제일 뛰겠어요 세계적인 스타일인 블랙핑크와 레디가가와 함께 있는 설령 바이든의 손녀하고 김건희가 같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김건희가 세계적인 스타일 반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순천만에서 연예인 흉내내는 저질 질 떨어지는 화보 찍었듯이 지금 별명이 V2 아닙니까 V2 장철형 전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사진과에 의하면 V2인데 우리 장철형 보좌관님 송영길 대표님 보좌관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보좌관님을 부르는데 틀렸어요 요즘은 다시 V1이라고 불린대요 V2가 아니라 V1 또는 공동 V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장님도 공동사장들이 있으면 공동사장이라고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사장님 사장님 하지만 뒤에서는 공동사장님 공동 V 또는 V1으로 불린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자주독립이란 건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자주독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웨셋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해방 전후에서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풍자 중에 소련 놈들에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일본 놈들 일어난다 중국 놈들 중심 말고 자 제가 만들어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중국 놈들 중심하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우리가 기울어졌을 때 한반도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나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완전히 고래사람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외교하고 국익외교하고 신뢰외교하고 때로는 눈치도 보면서 그러면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키워가지고 이제 누구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할 때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뒤에서 다소가서 있는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 외교관련상 이렇게 다소 시대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바이든도 그렇고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삶이나 품격이나 철학을 존경하고 좋아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완전히 극진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극진이라는 거 말고도 개개인으로도 좋아할 때 조금 더 봉선해지고 극진해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고 있는데 쫓아가지고 우리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 팬이라고 이것도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감청 당하고 자빠졌어 그런데 항의도 안 해 첫 반응이 뭔지 아시죠?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대요 이 사람들아 그건 협의 대상이야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자빠졌냐 그건 항의하고 규탄하고 엄중히 문제제기해서 사과 재발방작식을 받고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용산진무실을 옮길 때 그 회의록을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주신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신원식 의원 육군 장관 주신 신원식 의원이 그 인부들이 매수돼서 도청장치 같은 거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기무사 요원들 해서 잘 감시해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감시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도감청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미국의 도감청 기술은 첨단기술 옆에 바로 중한미군 기지가 있으니까요 저번에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나 국정원이 SI라고 해서 북한의 통신정보를 감청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감청을 했는지 도청했는지 도감청을 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옆에 중한미군 최첨단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수선하게 서둘러서 국방부를 내쫓고 이전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죠 공사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미제국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제국주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너무나 많은 예관계가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 노 대통령 집무실이든 국가안보실 집무실이든 도청이든 감청장치든 심어놨을 가능성이 지금 사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 강대국이나 주요 이해관계국이 대한민국 국의 철통체로 우리는 방어해야 되는데 보안을 유지하고 실시간으로 윤석열이 김성환이 이문희가 무슨 이야기한지 지들끼리 뭔 이야기한지 만약 다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고 용산 집무실이 간첩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간첩이 돼버린 거잖아요 무리하게 옮기는 바람에 또 보안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바람에 간첩 속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노동조합이나 시민난체를 간첩으로 오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당신들이 간첩이야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왜 도감청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간첩들에게 협조해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공범이로 공범 넓은 의미로 보면 본인들이 고의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왜 옮겼냐고 청와대를 도대체 1종까지 들어가면서 아직도 국방부 다 못 옮겼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분명히 여야 할 것 없이 보안이 걱정된다 했는데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공개된 것만 김성환 이문희의 대화로만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더 예민한 정보 더 민감한 정보 그래서 오늘 미국 국방부가 지금 인정했잖아요 민감한 정보 극비 정보가 다수 누출된 듯 이게 나락권이 뭐가 되고 그런데 규탄도 못하고 협의를 해요? 이 사안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또 국빈 방문까지 우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은 좀 이 사안 자체를 키우지 않으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 인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국비 인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조작을 하고 미국을 몰랐겠습니까? 딱 책이 잡혀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을 빌미로 김성환 이문희 그다음에 의전비상까지 전원 날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의 첩보하면 김종대 전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의전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날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한일정상이나 한미정상만 앞두고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용산진무실과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에서 의전장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외교안보실 4명이 날라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더욱 정질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를 질바이든 핑계를 냈어요 만에 질바이든이 아니라 바이든 손녀가 아이디어 정도 낸 것 같다든지 일곱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의사를 전달한 건데 우리가 일곱 번이 과장했다든지 이런 미국에서는 또 얼마나 비공식 항의가 있었겠습니까 유성님 입장에서 완전히 누적된 호구 책잡히고 호구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미국 가서 폼나는 대접 좀 받고 지지율 좀 올려야 되는데 미국한테 딱 책이 잡혀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건 그냥 제가 넘어가 드릴 테니 제발 우리가 잘못한 거 그동안 잘못한 거 책 잡힌 거 봐주시고 우리를 좀 환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 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를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머릿속에 미국이 내 조상이고 내 조국이니까 항의할 일이 아니다 미국이 내 조국이고 내 조상이다 전신적 미국 시민권이라면 불법 도감책은 불법 도감책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모국이 식민지 모국이 또는 나의 맏형 국가가 당연히 동생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치를 한 거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창피하네 그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